10일 만에 3.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무래래 하하하하하 오랜만에 아..몰내아 내게 아닌거같애 내게 아닌거 같애 You can not be serious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리즘을 그냥 유튜브에 내리다가 은채 스타기가 나온 거예요 캄 씨가 아일리님들 촬영을 한 거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란 채로 봤는데 놀라운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오늘 대신 사과해야겠어요 이 그림이 보셨나요? 이거 이거 이거? 정성 박수 드립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손자를 왜 이렇게 그렸을까? 손가락은 이거를 표현한 거겠죠? 난리 선배님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미안해요 이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되게 낯가리는 성격인데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매주 같이 하니까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전할게요 지금 고마워요 раф ils 상관없는 게 보 kolej 상관없는 게 보 hous ап티 그쌔